안녕하세요. 오늘은 렛츠 겟 라우드 차차 32카운트, 포월, 임프로버 레벨에 리스타이트가 한 번 있어요. 재미있는 차차 작품 스텝 할게요. 섹션 1, 오른발, 포워드 스텝 윗, 사이드 포인트, 폴드, 세일러 스텝, 비하인드, 사이드, 사이드, 오른발, 락백, 리커버, 포워드, 록, 셔플, 스텝, 록,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쪽 2분의 1, 피버턴, 오른쪽으로 2분의 1 턴하면서 록 셔플 하실 거예요. 오른쪽 2분의 1 턴, 왼발, 락, 락, 백, 오른발, 락백, 리커버, 오른쪽으로 샷셋,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 4분의 1 턴하면서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왼쪽 2분의 1 샷셋 턴 하실 건데요. 4분의 1씩 나눠서 하시면 돼요. 왼쪽 4분의 1, 사이드, 투게더, 왼쪽 4분의 1 턴, 왼발, 포워드 스텝, 후반 브레이크,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락, 리커버,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카운트, 섹션 4, 왼발, 크로스락, 리커버, 사이드, 오른발, 사이드, 토터치. 힙, 롤 하실 건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힙, 롤, 푸시패, 왼쪽 체중 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 돼요. walk 2번, 오른발, 왼발.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and 6, and 7, and 8. 1, 2, 3, 4, 5, 6, 7, 8. 2,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and 6, and 7, and 8. 1, 2, 3, 4, 5, 6, 7, 8. 리스탈트는 5월 16 카운트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있어요. 마지막 섹션 2의 7, 8 카운트에 스텝 체인지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5월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and 4, 5, 6, 스텝 체인지, 7, 8. 리스탈트 1, 2, 3, and 4, 5, 6, 7, and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